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옷소매가 반팔에서 긴팔로 바뀌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 낮에는 조금 더운 듯한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고기압에서 불어나가는 동풍에 의해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도 예상됩니다. 기압골이 돌아나가며 오늘 밤까지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럼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선선한 곳이 많습니다. 최저기온은 15에서 2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일사이에 조금 올라 24에서 30도 정도 올라가겠는데요. 서울은 20에서 30도, 강릉은 19에서 27도, 부산은 21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과 레이더, 일기도를 통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영상부터 살펴봅니다. 북쪽에 서늘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 가운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구름대가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차차 하늘이 개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저기압이 대부분 빠져나가며 끝자락에 남은 낮은 구름대에서 빗방울도 조금 예상됩니다. 내륙과 남쪽 해안 부근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1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강수의 코는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이지만 약하게 빗방울이 날릴 수 있는 연하게 푸른색의 강수의 코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근길 하늘이 흐리다면 작은 우산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기압계를 지상 예상일기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륙에서 뻗어나오는 서늘하고 건조한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면서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하늘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고기압의 끝자락과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저기압이 만난 자리에서 바람이 돌아나가며 오후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경상권 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모레는 점차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지상바람 예상장을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바람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불면서 동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도 예상됩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먼바다, 그 밖의 제주도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상황은 점차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니 해상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해상교통 이용객께서는 늘 기상정보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안개 전망도 살펴보고 갑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동풍으로 인한 낮은 구름대가 형성되며 짙은 안개가 생성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출근길에는 교통안전 꼭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수 지역과 강수량 알아봅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점차 경상권 해안으로 강수가 확대되어 모레까지 이렇게 강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권 해안은 30에서 80mm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당분간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네인란시였습니다.